이번 시간에는 지금 지역 저장소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있고 원격 저장소가 왼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지역 저장소에서 작업한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푸쉬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저장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지역 저장소로 땡겨야 될 겁니다 푸쉬에 반대 풀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주인공은 바로 풀 입니다 해보죠 우선 저는 최근에 다운로드 받은 hello-kit-sauce-tree-to에 hello라는 파일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편집, 그리고 여기에다가 back up 이라고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source-tree-to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직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다고 나오죠 이걸 선택하니까 추가된 내용이 보이네요 내용은 여러분과 저랑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이거 막 수정하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의 소스코드가 이전이랑 좀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커밋을 해서 저장을 할게요 back up 1 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럼 커밋하면 저장이 됐고 위에 있는 숫자가 아직 업로드하지 않은 아직 부치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선택하고 여기 트랙을 체크하면 업로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업로드가 끝나면 우리의 hello2라고 하는 지역 저장소가 원격 저장소로 올라왔기 때문에 리로드 했을 때 최신 커밋이 보시는 것처럼 back up 1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소를 바꿔서 집에 가서 여기가 집이라고 쳐 봐요 집에 있는 저장소 여기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격 저장소에서 땡겨오고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풀 입니다 우리 수업의 주인공이에요 자 풀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ok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럼 원격 저장소로부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back up 1이 우리의 지역 저장소에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지역 저장소에서 다시 작업하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장소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땡겨온다 풀 하고 작업하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건가 작업 환경을 풀과 푸시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Git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한번 따져보고 수련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경 само사장소의 중국 플 cardi dua 중국 로sta 감사합니다.